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소울님들은 지금 어떤 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소울님께 지금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곧 내가 받게 될 복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아무 생각 안 하셔도 좋아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그럼 준비되셨죠? 여기에 있는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 다섯 개의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색깔만 선택해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셨죠?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라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께서 받게 될 복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 카드는 라이트 오브 컵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네요. 네, 여기에 있는 이 세 장의 카드가 모두 컵, 컵, 컵이 나왔다는 게 우선 눈에 띄네요. 컵은 물의 에너지로 마음, 감정, 사랑, 인간관계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컵이 하늘에서 손이 나왔는데 그 위에 있어요. 하늘에서 손이 나왔다는 것은 나에게 운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다 컵이니까 나에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에이스는 1번.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감정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 나이트 오브 컵 이 카드는 일명 백마탄 기사 카드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컵을 이렇게 주고 있죠. 나에게 좋은 기회와 지혜, 사람을 줄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날 때 이 카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퀸은 여성이죠. 여성은 또 이 물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사랑의 사랑 카드, 사랑이 넘치는 카드예요. 세 장 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복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솔로이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할 수 있는 연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복이 있죠. 이 세 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귀인복이에요. 곧 내가 받게 될 복은 귀인복인데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그 귀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솔로이신 분은 이제 사랑하게 될 연인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부부로 지내고 있거나 그러니까 기혼자이거나 아니면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두 사람의 사랑이 감정이 더 좋아지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 사업을 진심으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로 너무 많이 따지지 않고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꼭 만나고 싶은 어떤 귀인이 있잖아요.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카드 3장 다 컵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사랑하는 연인 그 다음에 부부 이런 어떤 애정관계 쪽이나 아니면 사업 간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친구에서 귀인을 갖게 되는 그런 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보다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2번 칼 카드인 컴플레이트 이게 이제 대립, 다툼, 싸움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나에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인이 오는데 거기서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갈등은 새롭게 만나거나 지금 좋은 감정으로 갖게 될 그 사람과의 갈등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다음에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와도 이 대립의 에너지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싸웠어요. 어머니랑 대립관계예요. 그런데 이 대립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연 운이 올까요? 안 와요. 더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과도 대립의 에너지가 없이 사랑의 에너지로 잘 지내고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올 때도 그 에너지와 주파수가 맞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자의 그림 카드의 대립 에너지는 새롭게 만날 사람과의 대립도 피해야 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대립은 나의 이런 귀인복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forgive. 정말 적절한 소울 메시지가 나왔네요.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안아주세요. 당신에게 감동합니다. 제가 앞서 부자의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대립과 같은 맥을 갖고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 에너지를 용서를 통해서 없애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소울님께 새롭게 들어오는 인연이 정말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그런 귀인이 오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서의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인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잘될 운명화건을 소울님께 해드릴게요. 러브 사랑 운명처럼 그대를 만났다. 황홀함에 온 세포가 떨린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다. 잘될 운명화건 사랑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마음으로 읽으시면 이 사랑의 에너지가 소울님께 닿을 거예요. 네, 그러면 보라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오복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복의 첫째가 수, 장수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부, 풍족하게 산 것이고요. 셋째는 강령, 건강한 것이고요. 넷째는 유, 호, 덕 덕을 좋아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고, 종, 명 일생의 소명을 마치고 내 집에서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오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내 인생에서 당장 누릴 수 있는 복과 만들어야 할 복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오복 가득한 소울님이 될 수 있게 기원할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노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께서 받게 될 복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3번, The Empress 여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1번, The World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8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앞서 두 장 카드가 강력한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3번, 여황제 카드 메이저 카드인데요. 메이저 카드 중에서도 풍요, 부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복 중에 Empress, 여황제 카드가 나왔다면 이제 우선 금전, 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카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여황제거든요. 여황제가 어머니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임산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소울님 중에 아이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The Empress 카드는 아주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여황제 카드는 금전, 복 두 번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에게는 아이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21번 The World 카드 이게 나만의 세상을 구축한다라는 마지막 종착지 카드거든요. 잘 안 나와요. 실전 상담에서도 그렇고 제너럴 리딩에서도 그렇고 이 The World 카드는 잘 안 나와요. 확실한 목표나 아니면 나의 꿈이 있을 때만 이 The World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잘 마무리되고 완성될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동전 카드 장인 카드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동전이죠. 동전은 물질, 돈을 의미해요. 돈을 앉은 자리에서 꾸준하게 매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장을 봤을 때 소울님이 받게 될 복 첫 번째 금전복입니다. 근데 그 금전복이 어떤 금전복이냐면 한 번에 큰 돈이 목돈이 들어오고 끝나는 그런 금전복이 아니고 꾸준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합격과 같은 좋은 소식으로 나에게 금전복이 올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취업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나에게 곧 들어오게 되면 꾸준하게 내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그 공사를 통해서 내가 꾸준하게 또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금전복이지만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금전복이 아니고 꾸준하게 자리를 잘 잡아서 뿌리를 내려서 과일나무 이렇게 딱 심어놓으면 계절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그 과일을 또 먹고 그 내년에도 먹고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금전복을 소울님께서 곧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기다리고 계시는 소울님이라면 사실 여황제 카드랑 월드 카드는 너무나 지금 조합이 좋은 조합이에요. 거기다가 이 8번 장인 카드는 꾸준하게 이제 그 이후에도 꾸준하다는 건 뭐예요? 안정적이고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기다려서도 괜찮지 않을까 이 3장의 카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소드라는 것은 칼 칼은 바람의 에너지예요. 거기다가 이 소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럼 새로운 바람이 시작된다. 나에게 어떤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새로운 금전 운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금전 운이고요.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 만약에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페이지가 소년 I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자의 그림 조언점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appreciate 감사하세요.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소울이 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전 복이든 아니면 임신이든 정말 이런 감사할 만한 그럴 만한 복이 있잖아요.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때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주변에 날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고마웠던 사람 마음을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소울이 통하고 그 좋은 에너지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감사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한번 그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잘될 운명 화건을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wealth 부 내 삶은 풍요로 가득하고 상상 이상의 부를 갖게 된다. 내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된다. 잘될 운명 화건 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읽으시면 이 부의 에너지가 소울님께 닿을 거예요. 네 그러면 노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오복 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복의 첫째가 수 장수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부 풍족하게 산 것이고요. 셋째는 강령 건강한 것이고요. 넷째는 유호 덕을 좋아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고종명 일생의 소명을 마치고 내 집에서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오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내 인생에서 당장 누릴 수 있는 복과 만들어야 할 복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오복 가득한 소울님이 될 수 있게 기원할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 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께서 받게 될 복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완지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완지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6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여기에 있는 카드를 보면 완지 완지 여기도 나무 완지 거든요. 다 나무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무는 사원소 흙물 바람불 중에 불의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불의 에너지는 열정 움직임 활력 에너지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울님께서 받게 될 복은 뭐냐면 건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활력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하고 활력이 생기면 무언가 일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고 추진한다라는 것은 멈춰있던 흐름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에너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가끔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좀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께는 좀 이제 활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을 것 같고 또 나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일을 또 에이스 오브 완직하든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움켜잡죠. 거기다가 이 나이트 오브 완직 기사 청년이에요. 열정이 넘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새롭게 시작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거기다가 6번 나무 카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이게 승리 축하 합격 카드 거든요. 그래서 건강복 외에 또 다른 복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일복 일이 좀 진행이 잘 되고 일이 없었던 분에게는 새롭게 일이 시작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에게는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될 거다 이런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이신 분들에게도 일이 좀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울님께서 받게 될 복은 첫 번째 건강복 두 번째가 그 건강복에서 이어서 일복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컵이라는 건 마음 감정이고요. 거기에 손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밀어지죠. 이거는 이제 또 운이고요. 그리고 컵에서 물이 넘치죠. 감정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소울님께서 건강이나 이런 활력이 생기니까 내 마음도 조금 더 뭔가 설레고 기쁨의 에너지로 가득 찰 것 같아요. 물불의 에너지가 이렇게 넘친다는 건 내 건강과 마음이 모두 활력이 생기고 좀 으쌰으쌰 좀 힘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것도 기회예요. 건강이나 내 마음의 에너지 사이클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 올라갈 때 최대한 많은 일들 많은 성과를 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하게 탄력 받았을 때 좀 많이 이렇게 빨리빨리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또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갔다 또 내려가는 사이클일 때 또 내가 해놓은 걸로 잘 버티고 또 올라갈 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주기에 맞게 바이오리듬 이 주기에 맞게 잘 하시면 삶을 좀 효율적으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스마일 웃으세요.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곧 웃을 일이 생깁니다. 소울님의 어떤 건강과 활력과 생기의 그 시작 웃음입니다. 그냥 인위적으로라도 아침에 세수할 때 그냥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네, 거울 보고 그냥 혼자 한 번만 웃어보는 그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건강과 활력과 생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일도 잘 풀리고 곧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소울님을 위해서 잘될 운명 화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헬스 건강 나는 매일매일 건강하다. 나는 늘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좋은 운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잘될 운명 화건 건강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마음으로 읽으시면 건강의 에너지가 소울님께 닿을 거예요. 건강이 전부입니다. 소울님들 이 건강의 에너지 잘 받으셔서 앞으로 활기 있고 건강하게 하시는 일 더 잘될 수 있게 여기 있는 에너지를 다 가져가세요. 네, 그러면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오복 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복의 첫째가 수 장수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부 풍족하게 산 것이고요. 셋째는 강령 건강한 것이고요. 넷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고종명 일생의 소명을 마치고 내 집에서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오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내 인생에서 당장 누릴 수 있는 복과 만들어야 할 복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오복 가득한 소울님이 될 수 있게 기원할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께서 받게 될 복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소드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17번 더 스타 카드 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소울님께서 받게 될 복을 의미하는 카드는 여기에 있는 17번 더 스타 카드입니다. 제가 한 장씩 설명하고 스타 카드가 어떤 복인지 말씀드릴게요. 소년의 칼 카드 소년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칼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의미하고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서의 아이디어 인데요. 소년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됩니다. 그런데 템퍼런스 절제 카드는 메이저 카드이고 천사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는 하지만 커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도 발이 한쪽 닿아있고 물에도 한쪽 닿아있죠. 땅은 이성이고 물은 감성이라면 이성 감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17번 더 스타 카드는 뭐냐면 확신이에요. 아이디어도 아주 번뜩이면서 강력한 에너지에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해결책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보기냐 만약에 지금 소울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창의력을 요구하는 작품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획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분이라면 정말 이 더 스타 카드 같은 경우는 세상에 나왔을 때 우와 라고 감탄사를 일으킬 정도의 번뜩이는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소울님께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일을 하시거나 다른 상황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롭게 시작한 일인데 확실한 어떤 운이 들어오지 않아서 애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내가 컨셉이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울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번뜩이는 어떤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기회가 들어왔을 때 그 복을 잘 잡으면 1년 걸릴 거를 한 달 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켓트 추진력 같은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스타 카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에너지는 강력하고 반짝이지만 그 시간이 짧아요. 로켓트 불꽃이 계속 나가지 않고 순간적으로 추진력을 딱 주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의 복이 소울님께 들어오니까 가까운 미래에 들어올 것 같고 혹은 지금 현재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잘 추진력을 받아서 앞으로 쭉 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을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7번 마인드풀리스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챙김인데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떤 창의력 해결책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마음을 잘 이렇게 정돈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정말 도인이 금동전을 하나하나씩 밟고 차분하게 이렇게 걸어가듯이 내가 정말 오롯이 한 곳에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거기에 몰입되어 있을 때 나오니까 이런 좀 마음챙김을 하고 몰입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Keep silent 침묵하세요. 나의 감정과 목소리를 잠시만 접어두세요. 순리대로 흘러갈 거예요. 소울님께서 정말 확신이 들 때까지 이거다라고 정말 내가 확실하게 딱 느낄 때까지는 잠시 감정과 목소리를 접어두시고 흘러가는 걸 지켜보시다가 소울님의 정말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짠 하고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도 있고 멋있을 것 같아요. 미리 내 마음과 목소리를 내면 나중에 그것이 좀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 손해 있으니까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침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소울님께 잘될 운명 화건을 해드릴게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 하늘에서 아이디어를 내려준다. 내 안의 창조성이 폭발해 엄청난 작품을 만든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 잘될 운명 화건 창조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마음으로 읽으시면 소울님께 창조의 에너지가 닿을 거예요. 네, 그러면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오복 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복의 첫째가 수 장수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부 풍족하게 산 것이고요. 셋째는 강령 건강한 것이고요. 넷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고종명 일생의 소명을 마치고 내 집에서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오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내 인생에서 당장 누릴 수 있는 복과 만들어야 할 복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오복 가득한 소울님이 될 수 있게 기원할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빨간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이 곧 받게 될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4번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어쨌든 황제와 왕 카드만 나왔다는 거. 여기서 몇 가지의 복을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우선 여기 있는 황제와 왕은 아버지 가장 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솔로이신 분이라면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솔로 아니고 만약에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의 어떤 결혼 복이 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혼이신 분은 배우자가 하고 있는 일이나 배우자의 어떤 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있는 배우자 복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쨌든 엠페러와 킹 카드 두 장은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배우자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만약에 여성분이라면 여기에 있는 세 장 다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남편분께서 하시는 일이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이 세 장의 아버지 부모님 카드잖아요. 그러면 자녀복도 있을 수 해요.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자녀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는 복을 갖고 있습니다.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딱 그냥 이 세 장을 보고 어떤 복인지 말씀드리려면 내가 직접 하는 일보단 우리 가족 가정에 경사가 생길 복이다. 가족 구성원 중에 남편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가 잘 될 복이 곧 나에게 온다.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것 외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황제와 왕 두 장은 또 스승이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스승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지금 배우거나 시작하려고 하는 분에게는 스승복이 있다.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스승복이 있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7번 일루전 이게 이제 환상 허상 아니면 나의 어떤 꿈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한데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 하나를 소울님께서 갖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기 있는 황제와 왕카드 두 장을 통해서 소울님이 마음속으로 막연하지만 바라고 원했던 것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좀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소울님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그 다음에 그 성취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공부를 하더라도 몇 점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언제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남편분이나 아니면 아내분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품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달성하거나 소울님께 그 복이 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 볼게요. 블레스 축복하세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주변에 좀 잘된 사람들 축하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소울님께서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축복해주고 행복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소울님께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하를 해주시면 소울님이 나중에 소울님께서 그 축복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울님께 잘될 운명 화건을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패밀리 가족 우리 가족은 건강하다. 우리 가족은 풍요롭다.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잘될 운명 화건 가족 말씀드렸고요. 여기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읽으시면 소울님께 이 가족의 에너지가 닿을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의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오복 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복의 첫째가 수 장수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부 풍족하게 산 것이고요. 셋째는 강령 건강한 것이고요. 넷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고종명 일생의 소명을 마치고 내 집에서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오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내 인생에서 당장 누릴 수 있는 복과 만들어야 할 복을 정리해볼 수 있어요. 오복 가득한 소울님이 될 수 있게 기원할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자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